여기야! 또 잘하고 와요 여기. 야 뭐 나는 뭐. 어? 준비했어? 난 뭐. 준비는, 준비는. 아 그래? 안 어울려? 머리 다 어울려. 뭐야? 생각보다 시원해. 어. 안 어울려 진짜.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아유. 천팔대도 내 생각하고. 아 천팔대? 빗물도 여기 튀겨지네. 어 우리 재유. 자 이렇게 한 명씩 가는구나 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왜 머리 아파? 아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했어? 응. 목이 왔어?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네. 마음이 어때? 잠 잠을 좀 잤어요? 잠 한 3시 안 잤나? 한 2시. 어 한 5시에 나와가지고. 진영 갈 땐 좀 그랬는데 허비 형 갈 땐 좀 마음이 뭉클하긴 하네. 아니 장난이네. 인도에 커피만 먹었다 지금. 그래? 어. 우리 어디 가야 되지? 너야? 너야? 좀 나야. 너야? 형 가서 잊지 마시고. 신뢰는다. 뭔데? 마지막 선물이었어? 네. 허비가 경대해서 너무 슬퍼가지고. 남친 형도. 무슨 선물이야? 형도 선물. 뭐 안 선물. 허비가 간다고 선물 온 거야? 야. 어? 잘 어울리네 근데. 어? 잘 어울려? 머리 말 길었네? 아. 나 역시 나 안 잘랐어. 야 가니까. 네. 됐다. 나도 모르겠다. 아. 우리 형 딱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 좋은 시기야. 계절에. 나는 운이 있네. 계절에 제일 좋은 시기야. 맞아. 나도 운이 좋아. 어. 제형 근데.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아니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진짜 잘 어울려. 아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난다. 이쁘네. 근데 여기에서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면은 진영이랑 비교되는 거 아니야? 그러진 말자. 근데. 진영 어때? 남주가 냈대. 남주가 냈대. 그러세요. 아 진짜. 아이고. 우와.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많이 이뤘는데. 와 형 진짜 앞발은 똑같이 생겼다. 어 형.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멋있다. 예났네. 멋있는데 형. 오. 아 형 예전에 몸도 좋아졌어. 그냥. 우리가 복부 맞아봐 이거. 하하하하하하. 어색. um. 아. 재욱이 가니까 너무 슬피해. levels are boring. 으쌉. 으ㅋ하핳하핳하핳하핳하16ð. elling onto my screen, 어떤 컨셉을 viewer. 대한민국의 청년주 환맹으로써 당연히 하는 동물을 이해하는 거니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좋은 모습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